일단 시라소님 한잔 받아 한잔 말아서 말아서 받아 말아서 말아서 받아 그 채널 인명 술 한잔 뭐지 배달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좀 그래 좀 그래서 술 한잔 배달합니다 하고 배너도 바꾸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는데 너무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아 너무 그렇잖아 너무 너무 막 나가자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좀 그 술 한잔 배달합니다 술 한잔 배달합니다 뭔가 좀 센스 있는 배달하는 술권 배달하는 술권 그치 그것도 배달하는 술권 괜찮은데 아 근데 배달하는 술권 이라고 하면은 왠지 음주운전 할 거 같잖아 아 근데 그래 가지고 그런 거야 그니까는 배달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은 왠지 음주운전 할 거 같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어 그리고 너무 조금 그렇잖아 근데 술 한잔 배달합니다 뭔가 이게 그 감성 있잖아 갬션 그니까 술 좋아하고 배달한 거 배달한다는 그런 어떤 표현 뭔 느낌인지 알죠 너무 술 배달하는 술꾼이나 배달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술꾼이 조금 순함 음 그러니까는 술 한잔 여러분도 한 탄잔 배달 이렇게 조금 많이 마시지 말고 뭔가 그래도 좀 좀 귀엽잖아 뭐 술 한잔 배달합니다 하면 너무 가음하는 거 같고 결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찢어 치아 나가겠는데 성우님 어서 오시고 뭐고 엄마가 부자야 내가 생아이비 줬는데 엄마 장사 안 돼가지고 내가 메꾸고 있는데 아무튼 치아 손님 감사해요 뭔가 그런 어떤 제 방송 채널의 방영상을 확실하게 해준 거 같애 평상 족발 한잔 합시다 평상 족발 뭔 족발인지 알죠 여러분들 술 한잔 더 딸고 송아주님 얼른 먹고 얼른 취하고 이제 뭐라가지 배달하는 것도 이제 저기 좀 재미 좀 붙였고 배달 방송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소주 붓고 있어요 소주 붓는데 여기 스마트폰으로 또 안 보이네 한잔 합시다 오늘 알바짜리만 잘 됐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한잔 합시다 자 쓰읎 보이스톡 보이스톡 어 깨그럭지 깨그럭지 저 좀 암만 뭐 했지만 잠깐만 잠깐만 어 눌러다니 숫자 1 2 소문자 bj 빨리 누르라고 깨그럭지 내일 열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보이스톡 나왔잖아 내가 키보드 들어야 됩니까 뒤에 키보드 으 꺼떼 되네 제가 먼저 오빠 보톡이라고 했다구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지 어 아니 그 내 아이를 칠하고 칠하고 그 후원이 문제가 내가 아 까ppers 와 으 아 아 깨고닥 짐 넣었고 주기는거 아 깨국 짐의 청자야 어 깨국 짐 당첨 내가 그리하네 내가 실버 버튼 받으면 내가 아 그 운조 아 그때 물어봤었나 운전 좀 한다고 했느냐 운전 잘해 운전 스틱 운전 어 일정 보통 뭐 운전 잘해 음 면허증 뭐야 일정 보통의 뭐 대형이 뭐 아 그치 그치의 막 그때도 물어봤지 잘한다고 아 하루 몇 년 운전 운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렸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렸어 빨리 톡하라구 아 스마트폰 아 죄송합니다 스마트 아 그게 아니라 아 스마트폰으로 해 스마트 아 그게 컴퓨터는 두군데 채팅을 다 보았으니까는 그게 아니라 아 해야 돼 일단은 cb 코인이 있네 cbj는 해야지 cbj 아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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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죄송해 이미 올렸는데 뭘 죄송해 그게 아니라 어 배달 방송 했을 때부터 올렸어 올렸잖아 아 죄송합니다 바로 컷인데 오늘 방금 여기서 맞춰야되네 아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올리자마자 안되네 내가 이럴려고 내가 이럴려고 하네 내가 이럴려고 하네 내가 이럴려고 하네 하아 안타깝어 어떻게 막 남자라고 아니야 어쩌다가 저 손잡음은 있는데 뭐지 하아 아니야 아 근데 나중에 코드가 나 남자인데 이거 방송 지어줄 수 없네 그러지만 말아줘 이거 실시간 들어봤어 딱 내가 당하기 쉽죠 근데 그것도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아 근데 나는 신문에다가 돈 10만원 썼잖아 내 딸을 빌려준건데 그 친구는 하아 갚을 생각 안하거든 입장사 입장사가 좀 입장 어 픽홀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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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는데 남자 여자야 아니 술은 없어 술은 없는데 엄마 찬스 쓸 수 있어 픽홀러님이 만약에 여기 시비비재 여기 떴잖아 여기서 해가지고 여자 여성 시청이라는게 그 그 인증되면은 엄마 찬스 쓸게 엄마보고 술 술 사달라고 올게 응 뭐 드냐 초원치 입먹는다 여기 평상족발 5,900 무인 무인맛댈 평련드냐 어 한대야 응 응 응 어 픽홀러님 픽홀러님 남자잖아 응 방송 종료해야되 그치 11시 35입니다 2022년 5월 30 아 근데 또 내가 또 말일 방송 이런거 좀 하거든 응 내일 열건 하고 응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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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 나와도 되는거야 방송에 나와도 어 아 아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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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했다고 아니 통화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보유터 어떻게 해야된 방송에 나가? 어 진짜 어우 방송에 안나갔는데 응 방송에 나가나? 응 해보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여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저기 연락주셔서 근데 방송에 나가는건 알고 계시죠 아 지금 아 아 아 팬이라고? 네 팬이라고요? 팬이라고요? 네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방종할게요 그 방종하고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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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합시다 괜찮으시죠?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방종하고 연락드릴게요 예 아니 어 음 나가 다 나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아니 여기 인정 어떻게 뭐 들렸나 방종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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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정이 아 야 회장 중캠 회장 크다 방종하겠습니다 아 빠는 방종하겠습니다 이거 실화야 아 방종하겠습니다 빠 네 네 아침에 감사합니다.